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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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도 아프고 쳐다보니 응? 네 내가 1부종사 2부종사 3부종사도 못한다 어떤 남자든 내 옆에 오면 응? 차 우리 기준님 신의 팔자입니다. 신의 사주가 너무 높아요 차라리 내가 신이라도 봤던지 내가 수녀가 되던지 아니면 내가 정말 스님이 되던지 그랬다면 내가 참 마음이라도 편했을텐데 죽지 못해 살아야 되고 응? 왜 내가 남자랑 만나서 살면서 그지? 호강을 하려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나 좋다니까 결혼은 한다만은 맞아요 내 마음 상관없이 그 남자 불쌍해서라도 내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뭐해 난 왜 자꾸 수녀가 되는 건지 응? 왜 자꾸 수녀가 돼서 그 남자들은 자꾸 나를 멀리하고 하느님이 질투하나봐요 우리 기준님 진짜 죽지 못해 산다 네 맞아요 죽지 못해 살아왔고 내가 정말 새끼만 아니었으면 내가 정말 그만 살지 싶어서 내 자식을 눈앞에 두고도 내가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으려 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근데 내가 또 그 살아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산다만은 하루하루가 힘들다 버겁고 그지? 오죽하면 어미가 자식을 두고 목숨을 끊으려 했겠어 그지? 왜 밤마다 내가 누워서 제발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싶어 그런 소망으로 내가 잠자리에 든다 감사합니다 그랬던 적은 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내고는 있다마는 그지? 엄마 근데 왜 옆에 남자가 또 있어? 네 어떻게 아셨어요? 남자 하나 있죠? 네 그래서 이 남자하고 또 살까 말까? 네 또 수녀가 되고 싶어? 아니요 벌써 수녀예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울다가 웃다가 참 아니 이제 사... 이제 하느님이 너무 빨리 지쳐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이 남자는 이제 같은 나이인데 안 돼? 네 근데도 살 수 있겠어요? 그냥 친구처럼 우정 나누면서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미안한 사람이어서 네 그래도 아이고야 고생했다 힘들다 등 두들겨 주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네 이 사람 하나밖에 없다 우리 기준님아 응? 근데 내가 무당이 될 수도 없겠고 지금 와서 네 근데 자손이 이렇게 둘이 있다마는 위에 여기 장여자손 네 여자애야? 둘 다 여자애야? 음... 장여... 여기 큰 애가 네 응? 이렇게 뭔가 적대감을 갖고 있고 엄마한테 나를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신의 기운이 되게 많아요 아 엄마하고 부딪힘이 엄청 많을 거야 엄청 심해요 응 엄마의 모든 게 불만이야 지금은 이 아이는 어렸을 때 잘 보살펴 줬어야 되는데 상처도 많고 내가 엄마가 보살펴 주고 안 보살펴 줄도 내가 상처가 너무 많아 이 아이가 근데 이 아빠에 대한 그리움도 엄청 많은 아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기준님이 이 남자 이름 저 남자 화가 나 화가 나 네 왜 저렇게 살지 나보고 못 사나? 동생이 생겼어 화가 나는데 동생까지 인정을 했어 네 최근 거의 작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나하고는 거의 등 돌리고 살아야 되는 게 이 아이야 그랬어요? 그치? 네 지금 집에 안 살아요 같이 안 살아요 살 수가 없어 이 아이가 완전히 등을 돌렸어 성년이 되기까지만 기다렸어 내가 스무 살만 돼 봐라 내가 엄마를 떠나리라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엄마랑 안 살아 마음먹고 나갔어 응 안 봐 이 마음도 있어 네 왜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? 우리 엄마가 아빠에 대한 그리움도 너무 크다 그러다 보니 기준님한테 적대감이 더 커 근데요 차라리 둘째랑 두 번째 분이랑 그래도 오래 살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또 틀어집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엄마 옆에 또 남자가 생기면서 이 아이가 완전히 마음이 확 뒤집어졌어 네 맞아요 엄마를 보면서 미안해요 창녀 같다고 까지 이 아이는 느껴요 실상은 수녀인데 아이가 느끼는 건 창녀야 저렇게 남자가 좋은가? 남자 없이 못 사나? 실상 엄마는 남자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만나는 건데 이 아이가 느낄 때는 그렇다 근데 엄마가 아이랑 만나서 얘기를 한 적도 없다 네 엄마가 이랬고 이랬다 이제 성년이야 얘기를 할 만도 한데 엄마 역시도 미안한 마음도 있으면서도 이 아이한테 왠지 모를 고집 그런 거 같아요 둘이 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있는 건 아는데 막상 다가가서 표현을 하려고 하니 안 돼요 이 아이는 엄마한테 엄마니까 땡깡을 부를 수 있어 근데 엄마가 아이를 보듬고 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엄마가 이 아이에게 막상 다가갔다고 엄마가 뒤로 쫙 울러나 서로 그래요 엄마가 말을 못해 말을 안해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 더 점점점 멀어지고 담이 점점 벽이 두꺼워지고 있어요 나중들은 못 봅니다 기주님이 그래도 내 자식이었고 보듬고 가실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딸한테 어떻게라도 말을 하고 푸셔야 돼요 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한다고는 하는데 성이 안 찼나 봐요 그 아이한테는 엄마가 솔직 담백하게 다가가야 되거든 근데 엄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엄마에 대한 보호가 있어 그러다 보니 선뜻 이 아이한테 다가가서 나라는 사람을 다 까발릴 수가 없는 거야 그죠? 네 그 이 아이는 마음에 안 들지 성이 안 차는 거야 차라리 엄마가 다가가서 완전 다 까고 엄마가 이랬다 너가 엄마를 좀 이해해줘라 그렇게 다가가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뭔 자존심이 자식을 놓칠 수도 있는데 자식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그러면 평생 원망과 미움만 갖고 엄마를 볼 거 아니야 그런 거라면 기주님이 뭐 그렇게 자식한테 자존심이 중요해 그죠?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럼 결혼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겨요 자기는 엄마처럼 절대 그러지 않아야지 가 있어 근데 이 아이 역시 신의 팔자인지라 한 남자가 아니야 그럼 이 아이가 되게 자괴감이 엄청 심할 거예요 제일 싫어했던 엄마를 닮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엄마가 그게 아님을 이 아이한테 이해를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딘가를 가서라도 이 아이는 엄마 신의 팔자를 풀어주세요 엄마가 그래서 나처럼은 살지 말라고 네 기준님도 가끔은 그 생각했을 거야 우리 엄마가 나를 좀 어떻게 풀어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왜 나를 좀 안 풀어줘서 나를 위해서 구시라도 한번 해주고 뭐라도 좀 어디다 빌어라도 줘서 그죠? 내가 이렇게 삶은 게 남들 편했겠냐 근데 내 자식마저도 나를 닮아가니 기준님이 어디선가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빌어주고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 남자분하고 결혼할 거야?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많아요 어떤 기대도 하지 말고 사시면 돼요 네 수녀다 생각을 하시고 욕심도 내지 마세요 네 그저 그 사람 착한 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만나 왔잖니 그렇죠 뭐가 있어 그 사람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냥 나 위로해주는 거 나란 사람 인정해주고 보듬어주는 그 마음만으로 우리 기준님이 가셔야 돼요 정말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요 제 마음속에 나왔다가 들어간 거 그러다 보면 우리 기준님도 인정해주고 그냥 보듬어주는 거에 기대고 싶은 마음뿐이잖아 어떤 여자로 인정받고 싶은 건 이제는 지났으니 그 마음으로 그렇게 가시면 그 사람하고는 그래도 내가 욕심내지 않으면 갑니다 근데 엄마도 신의 팔자라가 분명히겠어요 조금은 눌러 가셔야 내가 여기서 이 사람하고 안 헤어지고 끝까지 갑니다 아니면 또다시 혼자가 되고 내가 조금 남자가 밀어내는 건 아닌데 밀어내는 형국이 돼버리니 원치 않는 헤어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서도 그러니 야 그 남자분도 아기가 있어요 혹시? 네 아들 하나 있어요 걔는 괜찮겠다 그래도 엄마라고는 아직까지 그렇지만 그래도 나라는 사람 따라주고 이해해주는 아이이니 네 맞아요 요즘에 잘 따르고 있어요 좀 그는 괜찮겠다 그래도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 둘째 아이도 네 그냥 지금은 내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아이야 네 착하디 착해 언니가 저러는 게 가끔은 이해가 안 돼 네 아직은 다 모르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첫 번째 아이는 이 아기하고는 신의 부딪힘입니다 네 그러니 이 아기 사주는 어디 가서라도 엄마가 한 번은 눌러주셔야 내 팔자 안 닮아간다 네 아시겠죠? 네